된장찌개 같지요? 작년에 담가서 맛있게 익혀둔 보리막장으로 끓인 막장찌개입니다. 이게 보리막장이에요. 제가 만들때 고추씨가 조금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고추씨 알갱이가 조금 보입니다. 5큰술이고 100g 정도 됩니다. 이건 마른표고 불린것 4장입니다. 씻어서 깨끗이 불렸기에 불린 물은 멸치육수에 더해둡니다. 그리고 표고는 4등분하여 썰어두세요. 작은것은 2등분해도 됩니다. 양파는 반개만 표고 크기로 썰어두세요. 풋고추 2개는 어슷어슷 썹니다. 약간 매운맛이 나면 더 맛있어요. 홍고추 1개도 어슷어슷 썰어두세요. 대파는 넉넉히 넣어야 맛있으니 두세 뿌리를 어슷어슷 썰어둡니다. 두부 300g도 먹기좋게 깍두깍두 썰어두세요. 냉동실에 있는 소고기가 있다면 조금만 쓸게요. 부위는 상관없습니다. 기름기가 약간 있어도 돼요. 얄팍얄팍하게 썰어두세요. 됐습니다. 이제 끓일게요. 냄비에 올리브유를 1큰술 남짓 넣고 소고기를 볶습니다. 이때 막장도 함께 넣고 달달 볶습니다. 타지 않도록 멸치 육수를 조금씩 부으며 구수하게 볶아야 합니다. 이때 생강청을 조금 넣어주면 막장찌개의 맛을 상승시켜줍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잘 볶아지면 멸치 육수 4컵을 부어서 끓입니다. 그리고 표고를 넣고 양파를 넣고 두부를 넣고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대파를 넣고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이제 보글보글 맛있게 끓일게요. 갓가지 재료의 맛이 구수한 보리막장에 어우러져서 정말 향긋합니다. 막장을 볶아주는 것 외에는 간단하지요? 이제 맛있게 끓었으니 퍼담아 볼게요. 다른 반찬이 없어도 밥 한끼에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막장찌개 백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올리브유에 볶은 막장 국물이 정말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생강청이 들어갔는데 표도 안나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두부도 맛있고 표고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겠지요? 작년 22년 4월 24일에 올린 보리막장 담그는 법을 참고하셔서 막장도 담그시고 이 막장찌개도 끓여보세요. 간장을 뺀 된장찌개와는 또 다른 영양과 맛이 있으니 기대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